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덜금별곰TV 안녕하세요 덜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팝케이크가 B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사진으로 매일 어떤 BTS B를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B는 섹시한 외면의 위험 성격,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상반전은 소박하고 따뜻한 성품 등 그 갭 차이가 화제된 바 있을 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경계한 스타일을 입증했습니다. 와 정말 갭 차이가 정말 심하죠 그죠? B의 팝케이크는 핑크색 옷에 파란 머리를 한 B의 컨셉 사진에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어려운 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적극적이고 프로페셔널한 B의 모습은 월요일에 어울린다 라고 평했고 방탄소년단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를 만들어 선보였던 B의 사진에서는 수요일은 스트레스가 많은 날 친구와 함께하면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삶의 리듬을 바꿀 수 있다. 사진에서 B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해 보이는지를 보라 라면서 B의 즐거운 모습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요일의 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아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B의 사진 보면 스트레스가 쏘악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금요일은 영화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날이다. B가 사진에서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를 봐야 한다. 그의 모습은 확실하게 금요일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면서 그래미에서 술잔을 들고 여유 넘쳤던 B의 사진을 금요일의 분위기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말은 휴식을 취하거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날이다. B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해왔다. B의 사진은 누구보다 편안한 토요일 같아 보인다면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B의 사진이 풍기는 편안한 이미지를 전했습니다. 세상 매체는 일요일은 달콤한 꿈, 잊을 수 없는 안락함, 가정의 행복과 편안함, 자유롭고 잊을 수 없는 하루 등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장 긍정적인 요일이다. 이날에는 새로 시작되는 주간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 B는 다른 6명 모두를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부산의 한 공원을 방문한 B의 내추럴한 모습을 담은 사진도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일주일간 다른 B를 만난다는 상상만으로 행복해진다. 그쵸? 일어날 때마다 월요일 하고 싶고 멋있게 시작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전부 다 요일마다 보면 정말 힘이 아주 큰 소산할 것 같습니다. B의 사진만 있으면 월요일도 즐거울 듯 사진마다 다른 분위기다. 일주일을 컨셉으로 한 화보 좀 찍어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방탄소년단이 롤링스톤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B가 현재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코난 그레이를 언급하면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코난 그레이는 22살의 미국 대학생이자 유튜버로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냈는데요. 그는 음악, 친구 영화, 삶, 물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관찰하며 소소한 행복을 노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면서 부르거나 직접 프로듀싱한 곡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곡인 한가한 마을은 그가 자란 동네에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담은 곡으로 차분한 사운드의 음악과 솔로 모션으로 촬영된 일상은 편안한 감정과 더불어 추억이 적게 하는데요. 그레이가 B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레이는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놀라서 할 말을 잊었다 라고 인터뷰 내용을 캡처해 올리면서 기쁨을 표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글과 함께 놀라는 표정의 사진을 업로드했고 그레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팬들 역시 이들의 만남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생각뒤도 제 유튜브를 볼 알고 오겠죠? 올 K-POP을 비롯해 나션 렉스, 팝케이크, 비즈니스 타임즈 등도 이 소식을 실으며 B와 코난 그레이의 컬래버레이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는 해외 유명 저널리스트가 그의 예술적 감성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진정한 르네상스맨이라고 칭할 만큼 음악, 사진, 영화,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조회가 깊으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B의 취향은 늘 주목받는 화려한 외모와 무대 위에서의 파워풀한 퍼포먼스와는 달리 차분하고도 단성적인 편으로 그의 플레이리스트에는 클래식은 물론 팍이나 재즈, 힙합, 소울, 스윙, 영화, ost까지 대중음악 등으로 광범위한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 저치신이 굉장히 장난이 아니라는 거겠죠? B는 대중적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인디 음악가나 아주 다양한 싱어송라이터의 곡들도 팬들에게 추천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가 추천해준 아티스트들은 엘리 루카스, 파인딩 호프, 톰 로젠탈, 래퍼 아미네, 맥소크림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곡이 B의 플레이리스트나 공식 계정 트위터, 브이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소개가 돈바 있습니다. 이들은 B가 그들의 음악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트위터에 직접 공유할 정도로 감동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난 그레이의 음악 세계를 살펴보면 B가 왜 이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받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풍경 좋은 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은 시기에 큰 파도에 맞닥뜨리고 때론 슬픈 소식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며 소소한 행복과 친구, 추억을 놓치지 말자고 노래하는 코난 그레이와 따뜻한 위안을 건네는 B의 노래를 같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돌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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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